이번 순서는 북한의 대중악기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참 좋아하시는 악기 아코디언 연주 모델입니다. 첫 곡은 맨날 9곡만 하냐고 하는데 9곡이 제일 좋다고 9곡을 하라고 합니다. 홍가렌무곡 한 곡 보내드리고 또 신나는 미들리도 앵콜곡으로 준비됐으니까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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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분명히 앵커인 줄로 알고 한국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